슈퍼미디오냐 미하 미하 제가 컴퓨터를 새로 샀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립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야 나 손 안 뚱뚱하거든 자 바로 한번 언박싱 해볼게요 자 이렇게 메인보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샀거든요 다 끼워야 되겠지 이거는 외장하드 이거 외장하드 아니야? 이거 뭐야? 이거 외장하드잖아 ISSD카드 야 이거 어디 꼽는거냐 에스비스카 음 흐흐흐흫 흐흐흫 이곳은 어디에 쓰는 물건이고 여기인거같아요 이거 잘하는데? 여긴가? 여기는? 은색! 은색! 아 여기! 손이 맞게 됐을 거란 말이지? 여기! 내가 손 지금 하고 있어요! 아! CPU 슬롯 밑에 있잖아! 슬롯 밑에 있잖아! 드라이브 가지고 와! 아! 오케이! 오케이! 찾았습니다! 여러분들! 여기가 맞다는 거잖아 근데! 이렇게! 뒤집어서! 이렇게? 이렇게! 맞아요? 딱 안 들어가는데! 이렇게 덥나? 진짜 미치겠네! 자! 생각을 하자! 자! 한 가게! 180도 중! 10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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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다! 이거다! 10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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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! 일단은 꼭 붙여볼게요. 야 이거는 어때 좀 잘하지? 탁 소리 났죠? 어때 나 이건 좀 잘하지? 이거를 걸쇠를 땡겨. 눈이 안 닦여 이거에 아그가 맞거든요 지금? 맞단 말이야? 이거거든 이게 맞는 거 같거든 잠깐만 어 잠깐만 된 거 같은데 이게 부서지지 않을까? 부서질 거 같은데 이게 엄청 빡빡해요 부서질 거 같은데 됐다 이거 맞죠? 이 방향 맞죠? 이제 콜라를 박아야 되겠죠? 이게 밑에 가는 거잖아 일단 해볼게 내가 날 믿어 봐봐 드라이버 사이즈가 좀 크잖아 그러니까 나사가 헛돌고 이쯤이 가야 안 걸리겠다 어떡하죠? 다시 사야 되나요? 지지제를 안에 넣고 밑에 볼트에 넣어서 지지제를 안에 넣고 밑에 볼트를 넣어서 조립을 하세요 자 너희 아니면 여기 꽂은 여기 브라켓이 그런 거 같아요 모르겠다 너희 너무 예민한 거 같아 아 모르겠다 나 엄마 보자기 없어? 보자기 써서 가야겠다 그냥 한나도 가야겠다 안 되겠다 왜 화내지 마 나 안 울어 내가 왜 울어 예민하네 안왔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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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그래 엄마 보내기 줘 나 그냥 갈래 나가지고 전을 갑니다 없어서 내일 컴퓨터집 갔다올게요 두번째 아무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라푸린들 그러면 저는 고작이 되고 내일 컴퓨터집 갔다올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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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